Oakwood 낼새를 알아 애가 꼭 저자리에서 남끵거려달라고 밥 달라고 저기 위에 사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아래서 사료가 풀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줄게 깜봉이가 나아 그러지 말라는 듯하게 쳐다봐 형 누나들이 걱정돼가지고 아가 좀만 기다려 뚫리고 있어 그래 니네가 낮에 밥 많이 먹었는데 국밥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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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고 시위하는 강아지들입니다 알았어 울지마 울지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야 니네 나한테 시위하냐 배고파서 밥 달라고 시위하는 거야 셋 다 뽀맹이 밥 뿌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뽀맹이 밥 기다려 설교와 훈계의 시간을 잃을 것이다 깜봉아 봉두 어디 있어? 깜봉아 봉두 어디 있어? 봉두 어디 있어? 봉두야 봉두야 봉두 어디 있어? 봉두 봉두야 봉두야 애기 어디 있어? 봉봉아 애기 어디 있어? 아기라고 하니까 알아듣네 아기라고 하니까 알아듣네 깜프하는 것도 귀여워 가만히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 되게 재밌다 우리 나루 동장 하하하 봉두 야채 봉두 bye 봉두 봉두 봉둑 봉둑 감사합니다.